부담스러운데요? 같이 앉아있기만요. 우선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넘치는 진액으로 한중일 아시아를 점령한 전투적으로 읽어주세요. 점령한 좀 힘내서 후인병인 선인병인 밤톨 디지털 죽고싶은마음 듣고싶은얘기 전통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밤톨 디지털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고싶은마음 듣고싶은얘기의 간판 디지털 밤톨 디지털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씨가 실수를 거의 안하시는걸로 알고 있네요. 역시 저희 페이스에 말렸네요. 죽고싶은마음 듣보잡 죽고싶은마음 듣보잡 저는 듣보잡입니다. 중암하면 장안에 관제했던 코너가 중기책에서 코로나가 있었죠. 그렇죠. 너는 틈만 나면 남의 정원을 기웃대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된거 맞아요. 지금 막 뒤적거리고 계십니다. 일단 나간거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원고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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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에선 풀려나셨나요? 네 풀려났고요. 강원기린 성남 93.3 과천 과천 103.3 양구인재 101.5 피스 와우 오우 오우 괜찮은데요? 은근히 이 이번부터 이번부터 드디어 해주세요. 바로 노. 바로 노. 1등이 공천합니다. 대박. 진짜 빵 터졌어요. 웃음 정수는 1등입니다. 웃음 딴 얘기죠. 힙합. HIP to the HOP. HIP to the HOP. 참고로 DJ의 장점 단점 이런게 있습니다. 일정하다. 저거 이당윤 PD다. 3번. 나이가 있어서.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중기씨. 두번째도 되게 웃겨. 반론이예요. 이거 완전 반론이예요. 준기씨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뱀상이예요. 무슨소리 하는거야. 뱀 닮았어 뱀같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성들한테. 우리 준기씨한테 선물. 제일 많았어요. 3개 4개. 저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정말.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편안한 방송. 하겠습니다. Happy Sund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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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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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